이번 지진 여파로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체를 꺼리고 있는데 청조공항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벚꽃 만개기를 맞아 이맘때면 일본 관광 문의가 쏟아지는 여행사. 하지만 지진으로 대형 여행사들이 지난주 규수 여행 상품을 전부 취소한 데 이어 이번주 출발도 어려워졌습니다. 주말이 지나면서 오이타까지도 지진이 나다 보니까 휴슈 여행을 아예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도 불안한 마음에 출발하기보단 취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돼가지고 할머니랑 엄마랑 모시고 오자 하는 마음에서 할머니께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지역 여행업계는 우려가 큰 상황. 규숍뿐 아니라 일본 관광 문의 자체가 뚝 끊겼습니다. 반면 일본으로 향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우리나라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경우 1분기 모두 중국 노선인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가운데 추세가 꺾일지가 주목됩니다. 여행업계는 일본 지진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